이상형 두 DJ 이상형이 뭐예요? 하셨어요. 려옥씨는 이상형이 뭐예요? 저는 오데오 가르마의 여신 머리를 하신 분이요. 레이디 제인 머리 네, 레이디 제인씨예요. 아, 레이디 제인씨예요? 하시면 다 이상형 되네요. 아, 그렇군요. 쌈디랑 지금 제작진 분께서 쌈디랑 싸워!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저는 그냥 여자분께서 머리를 묶고 이렇게 있으면 더 예뻐보여요. 근데 이상형은 아니고 아, 그냥 예뻐보인다. 이상형은 뭐예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제 이상형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좀 어려워요.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? 예쁜 사람? 착하고 잘 웃는 사람. 성격 좋은 여자? 응. 그래요. 성격 좋은 여자로? 예신 많고. 그래요. 다른 거 다 뭐 성격 좋은 여자랍니다. 요리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노래도 잘했으면 좋겠고 음... 점점 이렇게 불어나는 거죠. 그래요. 아, 참... 어렵네요. 보통은.. 너무 어렵다. aries 알아요. 정서